MBC에브리원 가장 섹시할 것 같은 멤버는? MBC에브리원 할 것 같은 멤버 어휴 진짜 일종아리다 일종아리 일종이 아니라 꼬바위에 살아가지고 일종아리지 일종아리 여기서 가장 섹시할 것 같은 사람 자 하나 둘 셋 둘 셋 왜? 어디가? 이건 이상하다 아니 어디가? 여기 어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돼지들 좋아해요? 아니 돼지라면 지금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간상학적으로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정력이 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 굵은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대개인차 대개인차가 들어간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공성 씨는 정력된 남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섹시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력된 남자를... 정력된 남자를... 시집방송이 되었는데 우웅아 놓고 대답하니까 정력이다 정력이다 잠깐만 그게 아니고 공성 씨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죠 뭐야? 뭐야? 이게 시간을... 아니... 내가... 다들 공감하실 터지만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남의 패를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지금 근데 진짜 매력 있네 아 진짜... 강준우를 가장 세션한 자로 강준우를 가장 세션한 자로 아 강준우를... 나 그 얘기 몰랐네 아니 근데... 이달의 패를 읽은 뒤 그니까... 이달의 패를 읽는 중